안녕! RUN AWAY 진짜 오랜만이다, 그쵸? 이게 무슨 일이야? 상상도 못됐어, 진짜 자, 우리 인사할까요? 둘, 셋! 안녕하세요, 드립캐쳐입니다 와, 오랜만이다 진짜 우리 드립캐쳐가 전기 앨범으로 컴팩했는데 룸방에서도 못 보고 아, 너무 아쉬운데 팬사인회에서 보게되서 정말 다행이네요, 그쵸? 네 그럼 오늘 진짜 오랜만에 재밌게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팬사인회 시작! 아, 떨려 이런, 좀 더 그때 I want I want I want I want I want I want 더 이상 성격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지냈어요? 어떻게 지냈어요? 정말 올바른 섭량은요? 내 생각도 했어요? 귀여워 여러분 무대 잘 보고 있어요? 네 그러면 그거 외웠어요? 응원법? 오늘 기대할게요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진짜 우리 첫방만큼의 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첫방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다들 말씀도 잘 쓰고 잘하고 있네 정말 잘 들어서 예뻐 예쁘네 빠바바밤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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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매 괜찮아요? 네 귀여워 대답 너무 잘한게 귀여워 맞아요 알고 있어 너가 말하고 있잖아 알지 너 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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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라이브 닫아요? 제 마트 아닌데요? 제 마트 아닌데요? 난 거짓말 안 해! 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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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운 바람은 불고 고고 시선을 깨지 와! 혈과! 제 마트 제 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